첫번째 하트. 아우 좋아요. 볼 하트. 귀여운 손 하트 좋구요. 자 두번째 하트 가볼게요. 우리 왼쪽 오른쪽 끝지점에 계신 포에버 여러분들도 보시니까 자유롭게 시선처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. 자 다음은 세번째 하트 가볼까요. 세번째 하트는 잠깐만요. 이웃이 주머니에 있어. 잠깐만 거기서 끈에 봐봐. 어디 있어? 거기? 아까 거기 있던데 하트? 어 잠시만. 아니 그냥. 거기 있잖아. 하트 거기 있죠. 아 거기 있었네. 잘 받았습니다. 고마워요. 이웃. 고맙습니다. 아우 좋아. 시윤씨는 뭐하는. 오늘 고기나니엘이에요. 잘한다. 얼굴 잘한다. 역시. 이거의 품격이에요. 예. 미아씨는 열심히 또 오종하트 손보여드리고 있구요. 자 마지막 다섯번째 하트 가볼까요. 네. 자 우리 온라인으로도 함께 하시는 우리 많은 포에버 여러분들. 네. 캐쳐를 통해서 우리 포에버가 더 많이 에버글로우를 사랑한다. 마음껏. 예. 품어주시길 바랍니다. 아우 좋아요. 어우야. 합동하트 좋습니다. 예. 요런거 좋아요. 네번째 싱글. 오마이걸스로 인사를 드리게 됐구요. 네. 타이틀곡은 슬레이곡. 또 저희가 수록곡으로 여러분들께 소개를 드리고 인사를 드리고 있습니다. 자 이렇게 해서 오종하트 손보여드리고